다음은 광주시정 소식입니다. 특급호텔과 면세점을 포함한 복합시설이 광주에 들어옵니다. 광주시와 신세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 광주시청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11일 신세계와 특급호텔, 면세점 등을 포함한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지역 최대 규모인 250실 내외의 특급호텔을 건립하고 면세점 설치에 공동협력기로 했으며 현지 법인을 통해 복합시설을 개발 운영토록함은 물론 지역 인력을 우선채용하고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역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상반기까지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특급호텔, 면세점, 판매시설, 문화시설, 휴식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복합시설 개발 운영을 통해 2,2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 관광산업, 컨벤션 산업 등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11일 광주 유대회 시민서포터즈 국가별 단장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유대회 참가국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국제우호친선협회 회장 101명을 111개국 시민서포터즈 국가별 단장으로 위촉했으며 박광태 전 시장을 시민서포터즈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대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범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서포터즈 국가별 단장은 광주 유대회 참가국 선수와 임원 등에게 대회 전 환영 메시지 전달, 지역 문화체험 및 관광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대회 종료 후 감사 서언문 발송 등 사후 관리를 통해 국제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5월 22일까지 광주 유대회 관련 시설 주변 음식점 등 606곳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위생점검은 광주 유대회 경기장, 지정 숙박업소 주변 일반 음식점과 역, 터미널, 백화점 내 식품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조리시설 및 기구류 청결상태, 식품 보관기준 및 유통기한 표시관리 여부, 위생관리상태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또한 세균오염검사기계를 활용한 현장 위생상태 확인, 유대회 기간 손님 맞이 친절서비스 실천 등도 지도할 계획입니다.